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처음에는 좀 많이 빠지나 싶더니 그런데 정말 다행입니다 전략후강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기류분들 걱정을 조금 덜으셨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 소식도 나왔죠 삼성전자 이지영 회장의 무죄 소식도 나오며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m&a 소식도 곧 나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도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쭉쭉쭉 올라주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경제 소식이 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오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저 PBR이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바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오늘 증시는 애매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강세장애 특징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전략후강의 모습을 나타내며 조금 회복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저 PBR 관련주는 은행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사주도 소각하고 그다음에 주조하는 정책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한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현대차도 두 배나 상승할 수 있고 삼성전자도 무려 13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거의 최고의 상황을 그렸을 때지만 개인적으로 뭐 기대는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기대감 가지는 건 공짜입니다 물론 그거에 매몰되어서 무조건 묻지마 매수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잘못된 투자겠지만 개인적으로 일단 그러한 기대감은 가지고 그다음에 또 최근 정부가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실제로 올라갈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ETF가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금융당국에서 PBR이 낮은 기업 플러스 그리고 무조건 PBR이 낮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섞은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집중하는 저평가주라고 볼 수 있겠죠 저평가주가 포함된 지수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인 잭슨 원래 ETF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지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수를 어느 정도 추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수가 개발된다는 건 바로 ETF도 튀어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기르분들 전 정권에서 나왔던 BBIG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친구가 나올 때도 뒷북이다 이제서야 이런 거 하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타이거 BBIG ETF 이 친구를 보면 1만원에 시작 후 14,000원까지 ETF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엄청나게 더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고 물론 그때 상황이 좀 특별하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정부가 밀어주는 섹터는 이때까지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수가 나오면 당연히 ETF도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이제 관련 저PBR 관련 ETF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2월 말쯤에 정부에서 우리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소할지 이런 얘기도 꺼내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걸 발표할지 그 다음에 날짜도 등등 모든 게 다 미정이긴 하지만 당연히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ETF 소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은행에서도 호재가 최근 핫한 금융 지지사들이 M&A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증권사와 보험사 등을 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우리 금융 지주는 증권사 M&A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BNK 금융 지주도 보험사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을 BNK 금융 지주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험사만 챙기면 종합금융그룹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 지주사들도 M&A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은행주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보험이랑 증권주는 M&A 당사자가 되면 누군가 자기를 사준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보험사나 어떤 증권사가 M&A가 될지 그것도 파악해보시면 괜찮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저 PBR 관련 소식 이제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이 우리가 보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내가 저 PBR에 투자하고 있다면 오히려 기쁘게 보겠지만 하지만 이 섹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올랐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으며 설령 이렇게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 PBR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올랐으니까 안 볼래 이렇게 보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아니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러이러이러한 저러저러 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거는 좀 내가 투자하기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지금 당장 돈 버는 것보다는 내 원칙대로 하는 투자가 당연히 옳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 PBR 이야기 말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가 상승은 무조건 무조건 실적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이 예상되는 기업 내년까지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결과만 보자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 일렉트리 오리온 현대로템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FNF 삼양식품 코스맥스 등 요 친구들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사상 최대 이익 전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HD 현대 일렉트리 요 친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은 리포트가 많이 나완대 혹시나 관심 있다면은 오늘 리포트 하나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다음입니다 브라질 국채 요즘 이게 핫하다 최근 들어 시장에서는 브라질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10%가 넘는 이자를 주다 보니까 야 브라질이 아무리 그래도 망하겠니? 라는 생각과 함께 기관과 개미가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작년에 우리나라 기관 개인의 브라질 채권 매수액은 1.6조원 수준으로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타이밍이 좋았다고 하네요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되고 있었다면은 1년 수익률이 무려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장밋빛 미래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브라질 국채에 투자한다면은 일단 브라질 국채는 기본 이자가 10%가 조금 넘고요 그리고 브라질에 투자하는 거니까 당연히 환율을 잘 봐야겠죠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인지 환차손을 볼 상황인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은 당연히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금리가 어떤 식으로 하락할지 그런 부분 또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먼 나라다 보니까 물론 공부를 다 하면은 가까운 나라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혹시나 내가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면은 너무 큰 금액으로 하는 거는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이리스크는 하이리턴이 따라온다는 거 지금 현재 홍콩 ELS도 홍콩이 반토막 나겠니? 라고 2년 전에 물어봤으면은 아마도 100명 중에 99명은 야 반토막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코로나가 다시 터지면 모르겠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홍콩이 반토막 난 걸 봤을 때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엔터주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양현석이 매수했는데 요즘 엔터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지하실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왼쪽에 보다시피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인가요 그때 박진영 그리고 양현석이 열심히 매수하는 모습까지 나타나서 어 야 이거 보통 대주주가 매수하면은 그때가 저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며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되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호재도 있었지만 주가는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큰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상태가 진짜 나쁜가 봅니다 증권사의 목표가도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NH투자증권은 JYP에 대해서 목표가를 14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향시켰고 그 이유는 최근 JYP의 주요 아티스트의 부진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과거의 트와이스도 잠시 역성장 후 다시 또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지금 잠시 꺾인 것뿐 다시 또 올라갈 거니까 엔터주를 장기적인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부자라는 시각은 계속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표가가 하락할 때 있죠 그때 그 기업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JYP를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7만 6천원인데 목표가를 14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향시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야 그래도 지금부터 뭐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올라가네 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증권사도 매수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살겠다 라고 자칫 잘못하면 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매수 리포트인데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하향시켰을 때 이때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거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JYP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 또 기름들이 봤었을 때 매수 리포트라고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목표가가 하락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상승하고 있는지 이 두 개를 꼭 보시고 꼭꼭꼭 상승하고 있는 녀석을 조금 더 관심있게 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통계를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내봐야겠네요 저 개인적인 경험상 무조건 목표가가 올라가는 친구들이 더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혹시나 기름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기름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남겨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 엔터주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다음입니다 초전도체 야 이거 어디까지 뜨는 거냐 초전도체 관련주가 반짝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벌써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뜨거운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김연탁 교수가 초전도체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는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오는 3월 학회에서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 기대감까지 나타날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원에서 시작해서 벌써 신성 델타테크 10만원을 돌파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 다만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조금은 과열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배나 올랐으니까요 다음입니다 OTT 웨이브 드라마 안 만들어요 국내 OTT 웨이브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요 친구가 OTT가 드라마를 안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드라마 제작 개수를 낮추는 거는 뭐 많이 봤지만 아예 안 만드는 거는 완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돈 때문이죠 돈 주연 배우들의 출연료 상승 그 다음에 비싼 제작비로 드라마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 신규 콘텐츠는 모두 제작비가 적은 예능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여기 관련된 콘텐츠 사업 공부할 때 한번 봤었죠 우리가 보통 보는 드라마 그런 것들은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인을 대구하는 예능 진짜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합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동시에 그런데 내용 자체가 자극적이다 보니까 OTT 업계에서는 드라마 한 편 만드는 돈으로 그런 예능 5개 만드는 게 더 이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웨이브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또 웨이브가 이렇게 뒷걸음질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월평균 이용자가 주요 OTT 중에서 오히려 유일하게 감소한 OTT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어쨌든 웨이브가 이렇게 좀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아마도 나중에 웨이브 뭐 다른데 또 편입되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날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쌍용 C&E 공개 매수합니다 오늘 한행코에서 쌍용 C&E의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공개 매수 추진 후 상패를 한다고 하는데요 공개 매수하는 물량은 총 발행 주식의 20.1%로 주당 가격은 7,000원 현재 한행코 시멘트 홀딩스는 78%의 물량을 보유 중인데 20%를 더 챙겨갈 생각으로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일 종가가 6,400원인데 오늘은 공개 매수 가격 근처까지 올라왔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어 이거 이렇게 말을 들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라는 음모론 또 살짝은 꺼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외 고속버스 심야 요금 인상 현재 심야 시간대 중 10시부터 2시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 버스와 고속버스는 10%의 할증을 하고 2시부터 4시까지는 20%의 할증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상향된다고 하네요 이제부터 10시부터 4시까지 출발하는 버스는 20%까지 할증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늦게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탄다면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딸기 팔도 비빔면 어 이게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팔도에서 딸기 스프가 들어간 팔도 비빔면 봄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밝현대요 작년 만우절 때 SNS에 공개해 화제를 모았던 딸기 비빔면에서 차관된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짠가 봤는데 진짜입니다 이번에는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생산까지 이어져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혹시나 이제 약간 괴식을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좀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다면 팔도 비빔면 딸기 맛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펠리세이드 등 이런 차량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전기차도 추가해서 판매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를 중고로 산다고 하면 가장 걱정이 배터리죠 혹시나 내가 샀는데 배터리가 금방금방 달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하는데 그런데 현대차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저출산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7일에 방송한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대통령이 많이 신경쓰는 저출산 쪽에 무슨 언급이 있을 거다 여기에 베팅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 출판사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등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진짜 뺏겼습니다 그동안 국내 모바일 플랫폼 사용량 1위를 꾸준히 지켜왔던 카카오톡이 왕자에서 내려왔고요 그렇다면 누가 이 자리를 차지했나 지금 길에 분들이 보시는 이겁니다 유튜브가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전된 건 지난 12월이었고 이번 1월은 그 차이가 더 벌어졌다고 하는 소식 그렇다면 이렇게 순위가 역전된 이유가 뭔가 30대 이용자의 이용 패턴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10대 20대는 유튜브가 많이 봤고 30대는 그래도 카카오톡을 많이 썼지만 그런데 쇼폼이 강화되면서 30대 분들이 이제는 카톡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최소한 당분간은 유튜브의 성장세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차 인도에 상장한다고요 현대차가 인도에 진심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이 인도에서 IPO를 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현대차는 1996년에 인도 법인을 설립했었고 그만큼 오랫동안 공들인 곳인데 이제는 상장까지 해 자금 조다로 더 공격적으로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에서 지금 현재 현기차의 점유율은 21%나 됩니다 5대 중에 1대는 현기차다 보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현대차 또 급등하는 모습 5%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쭉쭉 올라서 저평가주에서 완전 탈출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